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50대 대리운전기사를 중태에 빠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이단독재판부에선 오늘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의대 교수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. 재판에서 검찰은 신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를 침범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피해자는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. 신씨는 이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신씨는 지난달 3일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기준을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.25%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대리기사 장모씨를 치웠습니다. 당시 장씨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다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. 새 자녀를 둔 가장인 장씨는 불경기로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밤에 대리운전을 해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 동생이 대리운전하는 것도 어제 알았어요. 워낙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소지품에 핸드폰 보고 알았습니다. 사고를 낸 신씨는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으며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던 이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기도하고 제 태범을 ann요서 열심히ват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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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